다음날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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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산이 몇뒤 가요 서울산이 몇뒤 가요 어서오세요 제 1사정입니다 다시 갈게요 어서오세요 제 1사정입니다 어서오세요 이제 돌아가 빨리 가 돌아왔어야지 뭔가 갑자기 소리가 나한테 맞는다 사랑이 남아있는 나를 돌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라네 인생도 인생도 맡기는 아이 죄송해요 한걸음 두걸음 진구아 너무 빨리 틀어주셨네 나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 하는거야 다시 다시 봐주세요 아 주세요 괜찮아요 당신의 저짓말 갈게요 아 잠깐만 뭐가 부족했어 그냥 전체적으로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끝낼게 이제 잘 봐주라고 절대로 좀omn어요 나중에 Mac 해동 잠시 тя